여러분 이케아라는 그룹을 잘 아시죠? 세계적인 가구 매장인데 지난 2월 아랍에미리티의 수도 두바이에 2호점을 이케아가 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규모의 매장을 만들었는데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답니다 매장을 크게 짓다 보니까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매장을 지었다는 게 큰 단점이었습니다 매장이 성공하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빠른 시간에 매장에 와야 되는데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는 게 힘든 거예요 이 매장을 오픈하면서 어떻게 하면 멀리서도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까 이 마케팅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전략을 하나 내놨습니다 이겁니다 출발지에서 매장이 오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여주면 돈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서 출발했는데 매장까지 49분 걸렸다 그러면 작은 테이블을 작은 의자를 하나 살 수 있는 정도의 쿠폰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두 시간 걸렸다 그러면 두 시간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책상 하나를 살 수 있도록 하고 나는 5분밖에 안 걸렸다 그러면 핫도그 사 먹으세요 그리고 핫도그 쿠폰을 하나 준답니다 이 기가 막히고 색다른 전략 덕분에 이 이케아 매장은 전쟁 같은 가구 시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고객을 얻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흔히들 많은 분들이 사업을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려면 색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번뜩이는 광고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쏟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쟁이라는 게 사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하는 게 전쟁이고 취업도 전쟁이고 넓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은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누군가와 싸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이기려면 결론은 남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오늘 남들과 다르게 산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에 그렇게 산 사람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삭의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이삭은 남들처럼 사는 대신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인생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을 맺는 걸 보여줘요 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 지난 시간에 이 이삭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을 한 이삭이 아내 리부가와 함께 자기가 살던 땅에 큰 충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을 찾아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한 얘기를 소개해드렸어요 원래 이삭은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애국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애국 대신 그랄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해프닝이 있었죠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문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탐내고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큰 망신을 당하는 이야기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냥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기억난다고 자 이렇게 그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별일 없이 살아가는 이삭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오늘 성경이 시작하는 첫 얘기예요 그 그랄에 머무는 동안 이삭의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을 이렇게 엽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자 이삭이 그랄 지역에 이주해서 털을 잡고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분명히 지금 흉년 때고 남들은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안 되는데 이삭만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풍년이 들면 그런가 할 텐데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열심히 져도 흉년이 들고 농사가 안 되는데 이삭만 그 땅에서 농사를 지면 풍년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이삭은 직업이 목축업이죠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농사에 뛰어든 거죠 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목축업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농사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농사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깟 곶갱이 하나 가지고 가서 땅 파고 뭐 10불이고 그러면 농사지 천만의 말씀이요 농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요 갑자기 뛰어든다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평생 해보지 않은 농사를 이 글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짓게 된 이삭이 오랫동안 평생 농사를 지은 사람보다도 풍년이 들었다 성경에 보니까 30배,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 그런데 이거는 저 사람보다 내가 100배로 수학이 많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대치의 복을 얘기할 때 100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를 성경이 상징적으로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누가 이삭에게 이런 풍년이라는 복을 주느냐 아주 명확하게 기록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자기가 자리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왜 그러면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만 복을 주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 세상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머물려고 하는 이 땅에 나를 믿고 머물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삭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면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면 충돌할 게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때때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주는 상식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 그런데 나는 이미 오랫동안 내가 세운 계획과 또 내 생각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잘 설계해놨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내 생각하고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신앙인들이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자기 생각에는 이집트로 가서 그 자본주의와 먹을 것이 많은 이집트로 가는 게 먹고 사는데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집트 가지 말고 그냥 거기 머물러라 그래서 자기의 고집, 자기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 땅에 머물렀더니 그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삭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 왜 그렇게 잘 돼? 당신 가정은,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인생은 왜 그렇게 행복해?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 과감하게 이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근거에서 복을 주느냐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때 이삭은 그래서 낯선 그랄땅에서 엄청난 부자가 돼요 이제는 걱정거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열심히 올라가서 이 정상에 쓰면 이젠 됐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내리막길이 존재하는 게 인생이듯이 풍년이 들어서 먹고 살만한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삭은 생각지 못한 다른 문제 하나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삭이 지금 살고 있는 그랄은 엄밀히 말하면 이삭에게는 외국입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죠 지금 이삭은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너무 잘 되는 거야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너무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살고 있는 본토의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삭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텃세를 부리죠 그래서 분풀이를 하는데 오늘 어떤 분풀이를 하느냐 이삭이 쓰고 있는 운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그랄 지역의 왕까지 동원해서 왕이 행정적인 명령을 내리죠 너 우리 땅에서 나가라 그리고 추방 명령을 내려요 이유가 없어요 이 이삭이 너무 형통하고 너무 잘 되니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힘이 세지니까 이걸 경계하기 위해서 왕과 그 본토의 사람들이 이삭을 그랄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억울하지만 그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쫓겨나서 어디로 가느냐 저 외곽에 지금으로라면 아주 산골짜기 같은 그런 곳으로 이삭이 이전을 합니다 거기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도 다시 짓고 가축도 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당신은 운물을 파는 거예요 운물 이 중동은 대부분 사막 아니면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물입니다 그래서 운물을 확보하는 게 이 사람들에겐 제일 중요한데 오늘 운물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전을 하자마자 이삭이 운물을 파야 되는데 새롭게 이전한 그곳에서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먹여지고 운물도 팝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낯선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도 거기서도 여전히 이삭은 이삭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복은 상황이나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조건을 만나고 좋은 상황을 만났으니까 복 받을 거야 이게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복은 상황이나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 인생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최상의 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또는 여러 가지 위축된 삶의 자리에서 모두가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하는 여러분에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죄롬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그가 산골짜기에 가서 새롭게 다시 재기를 하는 거예요 이젠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어려운 일이 닥쳐요 너무나 잘 되는 이 이삭을 여전히 시기하고 기분 나빠했던 이웃들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 야 네가 판 그 음물 그거 우리 땅이잖아 우리 땅에다가 음물을 판 거니까 그거 우리 거야 그리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너무나 억울한 얘기 아닙니까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음물을 하나 판다는 건요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음물을 찾으려면 수맥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기계 컴퓨터라든지 뭐 이렇게 땅을 파는 기계가 다 아주 이렇게 수맥을 잘 찾아주고 음물을 파잖아요 그런데 고대에는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헌에 보니까 수맥을 찾는데 보통 이 당시에 100미터까지 들어간대요 이스라엘은 100미터 땅속까지 들어가서 수맥을 찾아가지고 그 수맥을 연결해서 음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수맥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수맥을 찾아서 음물을 만들려면 다시 이렇게 어떤 규모에 맞춰서 터파기를 하고 거기다가 돌을 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물을 만들려면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음물을 만드는 건데 이 음물은 결국 누가 만드느냐 막대한 노동력과 자금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음물을 만들 생각을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 정도 되는 자금력과 노동력이 풍부한 사람이 음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물을 원주민들이 와서 자기네 땅에서 판 거니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워야죠 그렇죠? 아니 이 터세를 부리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이 사람들에게 계속 당할 수는 없으니까 까짓 거 싸우자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그냥 순순히 아무 말 없이 음물을 양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삭은 당시에 그 원주민들보다 힘이 셌습니다 데리고 있는 군인들의 사병 숫자도 많았습니다 또 분노한 그 종들이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인인 이삭이 종들을 말려요 그러지 말아라 원주민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 음물 까짓 거 또 파면 되지 그리고 그냥 음물을 쉽게 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음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번에도 한 번의 음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번과 똑같은 악몽이 벌어집니다 이 두 번째 음물도 역시 그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우리 땅의 음물이니까 내놔라 그리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첫 번째처럼 음물을 양보해버립니다 분노한 종들이 이삭에게 항의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숫자도 많고 우리가 힘도 센데 왜 양보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사실 겁니까? 그리고 종들이 오히려 흥분을 하니까 이때 이삭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테니 기다려보자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종들에게 힘들지만 다시 음물을 팔아 종들은 화가 났지만 주인이 명령하니까 억울하지만 다시 수맥을 찾습니다 툴툴거리며 수맥을 찾는데 신기하죠? 금방 수맥을 그 어려운 수맥을 평생 해도 못 찾는 수맥을 이삭의 가정에서는 금방 또 다른 수맥을 찾고 땅을 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뺏겼던 두 번의 음물보다 훨씬 더 물이 양이 많고 물이 질이 좋은 수맥을 찾은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음물도 좋았지만 그 음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도 많고 물의 질이 좋은 진짜 최상급의 음물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물을 파지요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불안해하며 저들이 또 와서 시비를 걸지 않을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음물부터는 시비를 걸지 않아요 원주민들이 더 이상 아무리 시비를 걸어봤자 저 이삭은 우리가 시비를 걸면 그 음물을 주고 또 더 좋은 걸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시비를 거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세 번째 음물부터는 시비를 걸지 않아요 모든 이 과정을 다 지켜보며 이삭이 두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해 지켜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죠 그 내용이 오늘 성경 22절에 나오는데 이걸 제가 새 번역서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음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사실은 이삭도 자기가 판 음물을 생때를 쓰면서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어긋장을 놓는 그 목자들을 보면서 화가 났었어요 억울했었어요 그러나 이삭이 화가 나지만 억울했지만 그것을 묵묵히 참았습니다 왜 참았느냐? 이삭의 마음 속에 바로 이것 때문에 참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삭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닥친 희로애락에 울거나 웃지 않고 일에 일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 거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억울하고 속상하면 세상 방법으로 맞서야 되고 또 이겨야 되고 이기지 못하면 두고두고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복수하고 사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요?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그리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만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 억울하고 답답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유익되고 좋은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기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십수년간 당시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무슨 죄가 있어서 쫓겨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왕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했을 뿐인데 자기를 시기했던 사울이 그 시기의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렇게 막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쫓겨 다니는 그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 다윗이 막 도망 다니면서 자기처럼 세상에 억울하고 누명 쓰고 답답하고 힘든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수백 명을 만났어요 그때 그리고 그들을 그 답답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을 상담해 주고 그들을 격려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약한 자들, 억울한 사람, 세상에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힘에 당하고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때 쫓겨 다니면서 다윗은 배운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이 생긴 거예요 훗날 왕이 되고 보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쫓겨 다닐 때, 억울할 때 그 세상에 살면서 바닥의 민심, 세상 사람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왕이 된 뒤에 그들의 마음으로 정치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렸더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의 통치기간에 가장 부흥하는 나라로 결국 하나님은 억울한 그때 다윗에게 더 큰 그림을 그리셨기 때문에 다윗이 훗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정말 나는 억울하고 또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셔서 정말 마음속에 흥분과 나도 모르는 분노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그 마음이셨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삭처럼 다위처럼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이 고난과 환란 뒤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설교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보다 더 좋은 그림을 그리고 계셨음을 신뢰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 억울한 일을 만나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향한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하십시다 그래서 이삭은 오늘 성경에 르허봇이라는 음물을 얻고 그 부근에서 털을 잡고 이제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르허봇이라고 하는 이곳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이에요 저 위가 그랄 그랄에서 부엘세바, 부엘세바에서 르허봇 이렇게 옮겨온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이삭에게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좋은 은혜의 장소는 부엘세바예요 그런데 지금 왜 르허봇까지 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쫓겨서 온 거예요 이 르허봇에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고생할 만큼 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업으로 성공했으니까 내가 즐기면서 인생을 살면 되라고 만족하고 있던 그 마음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낯선 땅에 와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이 이삭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이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못한다면 무슨 삶에 행복이 있을까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의 삶의 기반을 버려두고 다시 부엘세바로 그가 올라가게 됩니다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세상적인 걸 내려놓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래 더 이상 내가 돈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의미 없어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 거야 그리고 결단하고 과감하게 부엘세바로 돌아가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2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세 가지를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최고의 복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과 권세, 명예가 많아도요 늘 마음속에 불안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당탄방에 살고요 차 없이 대중교통 이용해도요 하루 멀어서 하루 살아도요 마음 편한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두려움 없는 거, 걱정 없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 너의 인생을 두려움 없게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뭘 약속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자손을, 너의 미래를 책임져주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사실을 세상적인 불을 내려놓고 참다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부엘 세과로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더 좋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는 곳마다 잘 돼요 거기가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가는 곳마다 잘 되게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잘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엘 세바에서 다시 터전을 잡고 행복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이삭이 살던 이곳에 예상치 못한 손님 하나가 찾아옵니다 누구냐? 얼마 전에 자기를 추방시켰던 그랄 왕이 군대 장관과 비서실장을 대동하고 자기를 찾아와요 이 사람은 왜 갑자기 이삭을 찾아왔느냐 이삭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랄에서 가까운 부엘 세바에 와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삭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왕이 한 얘기 들어볼까요? 28절, 29절 왕이 이삭에게 한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므로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너 사이에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왕이 이삭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 그랬어요 무슨 두려움? 아무리 세상적으로 우리가 너를 해야려고 하고 너를, 네 것을 뺏으려고 해도 네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를 이길 수 없어서 두렵다는 거예요 이 당시 역사책에 보면 이삭은 당시의 나라라는 것은 지금처럼 큰 국가가 아니에요 조그만 부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랄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로마처럼 큰 나라가 아니라 조그만 부족의 왕인데 그래도 이 부족의 왕이 갖는 권력이 대단했는데 이삭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신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저는 이건 좀 이렇게 번역의 오류라든지 내지는 표현을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왕이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우리가 들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왕이 봐서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늘 봤다 그래서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얘기를 내가 늘 들었다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왕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삭 옆에 하나님이 늘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삭이 하는 거예요 이삭이 사람들이 이삭을 부러워하잖아요 어떻게 농사가 잘 되고 어떻게 하는 일마다 번성하고 어떻게 음물을 파면 금방 수맥을 잡고 음물을 완성하고 당신 도대체 이렇게 잘 되는 비결이 뭐냐 당신 승승장구하는 비결이 뭐냐 당신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삭은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삭이 본인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 저 이삭 옆에는 이삭 등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삭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본 게 아니라 이삭의 간증을 통해 이삭의 고백을 통해서 왕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뭘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형통할 때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또는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서 됐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이만큼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돼요 아니 최악의 경우 일이 안 되고 우리가 뜻한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더 좋은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왕이 찾아와서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너무 미안했다 사과하겠다 당신을 그렇게 쫓아낸 거 잘못했다 이제 평화협정을 맺자 서로 침공하지 않고 서로가 싸우지 않기로 계약을 하자 왕이 일개 한 주민인 이삭에게 찾아와서 허리를 굽히면서 동맹을 맺자고 제안을 왕이 먼저 하는 거예요 이때 이삭이 거드름을 피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왕까지 나한테 찾아와서 굽실거리는 그 모습 앞에 이삭이 복수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30절 31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렇게 하죠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냄에 그들이 평안이 갔더라 여러분 이 이삭의 인생을 가리켜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지고도 승리한 사람 뺏기고도 축복받은 사람 따라합시다 지고도 이기는 사람 뺏기고도 축복받은 사람 이게 이삭이에요 처음엔 다 뺏기고 다 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승리는 그 사람 거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진 건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는 방식은 싸워서 쟁취해서 얻는 방식이 있고 싸우지 않고 쟁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하늘에서 내 손에 주어지는 게 있어요 이삭은 싸워서 쟁취해서 내 것으로 만든 스타일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 싸워서 쟁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소유하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일을 생각하면 복수해줘야 마땅한 그 왕에게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었던 이삭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나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과거의 안 좋은 일, 슬픈 일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그림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때는 억울하고 힘들고 안 좋은 일이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지금의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 때문에 분노하고 답답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드라마 쓰는 작가, 대본을 쓰는 작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아침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빼놓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복수국이라는 거예요 복수국 일단 복수국이 들어가면 시청률은 기본으로 올라간대요 왜 그러냐 내가 작가들한테 물어봐서 그랬더니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부들이 저 남편, 저 시어머니 그래서 반드시 현대 드라마의 이 작가들이 단골 메뉴로 넣는 게 복수국이라는 거예요 복수국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현대인들이 통쾌해하고 그만큼 현대인들이 복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아요 과거를 묻지 말아라 어떤 과거일지라도 넓은 아량으로 다 품어라 하나님이 더 좋은 그림으로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미래의 그림을 그리시는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서되지 못할 과거 용서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인생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처하는 방식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순풍이든 역풍이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에 집중하시고 과거에 대한 집착 대신 오히려 품어주시고 용납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으로 내 인생을 완성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청년주일인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고정관념 편견에 도전하는 사람이 진정한 청년이에요 세상에선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고 이렇게 사는 게 루틴이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에 기백 있게 도전하는 게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도전하셔서 진짜 청년이 되시고 우리 교우들도 나이는 먹었지만 영원한 청년, 영원한 청춘으로 세상을 이기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